안녕하세요 큰님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해볼 것이냐 네 바로 그 PM9A1 이라는 이제 M.2 SSD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글을 봤어요 어 언제 이런게 나왔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지금 속도가 얼마나 차이는 차이 나는지 펌웨어 업데이트 전이랑 펌웨어 업데이트 후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또한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모델과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한 벤치마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구요 왼쪽이 펌웨어 업데이트 전 오른쪽이 펌웨어 업데이트 후 입니다 쓰기 속도가 44.5% 50.9%나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는데 일단 펌웨어 업데이트 대상은 모든 PM9A1 구매자에게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구요 PN 넘버 자리 뒷자리가 00B00 또는 00BL2 또는 00BL7일 것 그리고 펌웨어 버전이 GXA7301Q일 것 이렇게 인데 업데이트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를 구글에 쳐서 다운받아 주세요 클리스탈 디스크 인포 이렇게 구글창에 검색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설치 파일이 뜰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실행해서 설치하시면 되구요 설치는 뭐 그냥 다 하실 줄 알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C 드라이브 자기가 쓰고 있는 드라이브를 확인하면은 이렇게 저는 저같은 경우 C가 이번에 이슈가 된 PM9A1 M.2 SSD 거든요 여기 보면은 펌웨어 버전 00B00 뒷 넘버가 00B00이죠 그리고 또 펌웨어 버전이 GXB7301Q 이러면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 업데이트 된 모델은 7401Q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 없구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러 가봅시다 펌웨어 업데이트 시작하기 앞서 본인의 시리얼 넘버 펌웨어 버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데이트 도중에 전원 안 꺼지게 조심해 주세요 업데이트 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강제 종료되면 SSD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일단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간단할 건데요 일단 이렇게 파일 제가 링크를 두 개 해 놓을 건데 2TB짜리랑 이제 256GB, 512GB, 1TB까지 이렇게 해서 파일이 두 개 있을 거예요 네 저는 2TB짜리 하드니까 아니 하드래 저는 2TB짜리 SSD이니까 이거를 압축 풀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업데이트 폴더를 C 드라이버에 넣어 주세요 팍팍해서 넣어주고 뭐 저는 꼭 다른 경로에 해도 상관 없는데 저는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CMD를 들어가 주세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눌러주고 이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D 역 슬래시를 하면은 이렇게 메인 CD CD 드라이버로 오아집니다 메인 CD 드라이버로 이렇게 오면 이제 여기서 CD 업데이트 폴더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list.cmd 치면 됩니다 이렇게 list.cmd를 입력하면 화면이 새로 고침되면서 여러 정보가 나오는데 이 중에 확인해야 될 것은 디스크 패스 뿐입니다 네 전 NVMe가 지금 별이죠 별이면 이제 이게 2번 지금 디스크 패스가 2번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업데이트 폴더로 가줍니다 플래시 플래시 cmd 를 편집해 주세요 우클릭 눌러서 편집 버튼 눌러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것 이 0이 이제 디스크 아까 패스 이 0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2로 바꿔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인 거예요 이게 다 컴퓨터마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 3상 NVMe가 M.2가 이제 2번이라서 2로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명령 그럼 버트로 다시 돌아와서 플래시 .cmd 를 입력해 주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Continue Firmware Image Download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Yes 를 입력해 주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를 가주면 401Q로 바뀌었죠 그러면 업데이트가 끝난 겁니다 네 명령 포럼포트를 이용하는 작업은 아무래도 사용자 대부분에게 낯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번 PM9A1 업데이트는 정말 쉽고 명령어도 간단했니 누구나 이 영상을 참고해서 따라해 보시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안해도 속도 저하가 되는지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왕이면 제 성능 다 뽑아 쓰는게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